전남 순천시가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8일 해룡면 신성리 옛 충무초등학교에 순천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을 개장했습니다. 이날 개장식은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순천시 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역사공원 평화광장의 개장을 축하했습니다. 순천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은 최후의 격전지 순천에서 정유재란과 민초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아픔의 기록을 승화한 조각상들과 평화의 문구가 기록된 1,597개의 판석, 그리고 정유재란의 기록이 담긴 히스토리월로 구성됐으며, 이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